미가, 미가 1장 요호와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머리 셋사람 미가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대왕 여담과 아하수와 히수기야의 시대였다. 만민두라 두러라, 만물두라 귀를 기울여라. 주 요호와께서 노의 재상을 밝히려고 당신 존을 나서신다. 보아라, 요호와께서 당신 초소를 나오시어 입당 높은 곳에 내려와서시니 산들이 그 발밑에서 넓고 골짜기가 갈라진다. 불 앞에 너가 내리는 처와 같고 벼랑에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구나. 이 모두가 고욕하기만 하던 야곱의 죄 탓이다. 모달질만 하던 이스라엘 가문의 죄 탓이다. 고욕하기만 하던 야곱의 죄, 그것은 누구의 짓이냐? 사마리아의 짓이 아니더냐? 모달질만 하던 유다 가문의 죄, 그것은 누구의 짓이냐? 이루살림의 짓이 아니더냐?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를 포도나 심어먹는 호호홀판에 덜더미로 만들어 버리리라. 덜들은 걸작에 굴러떨어지고 송토는 바닥이 드러나리라. 그곳의 우상을 모조리 부시어 버리리라. 아로색인 우상들은 산산 쪼각이 나고 몸값으로 받았던 것들은 모두 불타리라. 몸값으로 받아 모은 것들이니 다시 몸값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불고버순 채 맨발로 돌아다니며 가슴을 치고 울어야겠구나. 요호처럼 구슬프게 울고 타조처럼 액처롭게 울어야겠구나. 사마리아가 천벌로 받은 불치병이 유대에까지 번져와 이 일을 가두에 알리지 말라. 울부짖지 말라. 베둘레 아브라에서 먼지나 둘 쓰고 뒹굴어라. 사빌 주민은 뿔라팔이나 불어라. 사안한 주민들은 송읍에 갇히고 베드의 셀송은 튼튼히 앉힌 기척까지 홀리리라. 말었 주민들 어찌 행운을 바라겠느냐. 요호께서 내리신 재난이 예루살렘 성문에 도달했다. 라기스 주민은 병고에 마리나 메려무나 수도 시은의 죄가 요기에서 시작되었다. 고욕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의 죄가 너 라기스에서 드러나고야 말았다. 모레셋 가두에게는 리언장을 주어라. 이스라엘 왕들은 악십집을 믿다가 혼물만 켜겠구나. 마레사 주민들아 심력자들이 너에게 다시 달려들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들람에 이르러 꼬지고 말리라. 기호하던 자녀를 생각하여 몰이 빠진 덕수리처럼 몰이를 밀어라. 네 자녀가 너를 두고 사로잡혀가게 되었다. 미가 2장 망할 것들 권력이나 지었다고 자리에 들면 멋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두라.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곳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인자도 정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나 요호와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말라. 모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 군하려 오면 노인은 저롱을 받으며 이런 녹두리나 하게 되리라.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 땅은 남들이 충량하여 나누어 가졌는데 어떻게 덜어 찾으랴. 우리 밭은 침략자의 선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렇다. 요호와를 섬기는 회중이 제비를 뽑고 땅을 충량해 가지건만 노이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은 지껄이지도 말라. 거어 한다만 이 치욕이 노이를 떠날상 싶으냐. 야곱 가문이 저주를 받다니 요호와께서 참을성에 없으시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냐. 하고 말한다만 노이가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도 좋은 말씀을 내리시겠느냐. 노이는 내 백성을 원수같이 다루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덮치고 마음 놓고 지나가는 백성을 전쟁 퍼러인 양 어슬 벗겼다. 내 백성 중 부녀자를 버금자리에서 몰아내었다. 구오린 아들에게 폐물을 달아주었더니 노이는 구건마저 빼앗아갔다. 오소 떠나가라. 요기는 노이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미 더러워진 이 땅 불쌍하게도 망할 수밖에 없다. 내 입에선 포도주와 서주가 나온다. 신들려서 이런 흰설이나 하며 이 백성의 예언자들은 돌아다닌다. 야고바 내가 기어이 너희를 다시 모아오리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이 모아오리라. 사람만 보여도 슬렁거리는 양떼들을 한 덜다만에 모아듯 하리라. 한 목장에서 풀뜯기듯 하리라. 조희의 임금 요호와께서 조국을 쳐부시며 앞장서 나오시리라. 백성들도 요호와 뒤를 따라 조국을 짓부시며 송문으로 빠져나오리라. 미가 산장 이것은 내 말이다. 야곱가문의 어른들은 들어라.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은 들어라.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아야 할 노이가 더리어 손을 미워하고 악을 따르는구나. 내 겨레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내 겨레의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받으며 거기를 조미어 남비에 꾸리고 살점을 가마 썩에 삶아 먹는구나. 그런데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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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 짓는 노이 기도를 들어주실 상 싶으냐. 그렇게 멋된 짓만 하는데 어찌 외면하시지 않겠느냐. 내 겨레를 구릇된 길로 이끄는 예언자들을 두고 여호와 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라는 것들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만사 잘 떼어 간다고 떠들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투집을 잡는구나. 그래서 노이 백성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밤을 맞았다. 대의를 점칠 수 없는 어둠에 쌓였다. 예언자들에게는 태양이 사라져 대낮인데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앞날을 내다본다는 것들이 창피를 당하고 내 일을 점친다는 것들이 지구멍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입을 열겠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고역하기만 하는 야곱의 재상을 밝히고 못할짓만 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당당하게 규탄할 힘과 연기가 차있다. 야곱 가문의 오른들 이라는 것들아.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아. 종의를 역겨워하고 거둔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원을 세웠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예루살렘의 오른이란 오른들라는 것들은 던에 팔려 재판을 하고 제사장이라는 것들은 싹을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라는 것들은 던을 버거야 조물친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시원이 갈아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덜무덕이가 되며 송전 온독이 잡초로 뒤덮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너의 탓인 줄 알아라. 미가 사장 뒷날 여호와의 송전이 소있는 산이 우뚝 서사 온독들을 굽어보게 되는 날 너 빛이 서사 맷뿌리들을 눈알에 두는 날이 오면 만민이 물밀듯 밀려 어리라. 모든 민족이 멀려와 말하리라. 어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을 뽑으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기서 어떤 길을 가르쳐주시든 우리 모두 구기를 따르자. 그렇다. 여호와의 가르치심은 시원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들려온다. 하나님께서 민족사회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회의 시비를 가려주시리라. 그러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칼을 빼어두는 일이 없어 다시는 군사를 훈련하지 않으리라. 사람마다 제가 갖고는 포도나무 군을 무화과나무 아래 편히 앉아 하시리라. 만군의 요호와 신이 하신 말씀이다. 온 민족이나 조이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 않느냐. 우리도 자선 만대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요호와를 부르며 살아가자. 군하려 오면 나는 절룸바리들을 모아오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다. 훑어졌던 것들을 모아두리리라. 적지 않게 고생을 시켰지만 그 절룸바리들 틀거리는 것들을 씨앗으로 남겨 강대국을 만들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요호와가 시연산에서 다스리리라. 양떼를 지키던 망대 온도계 자리잡은 수도 시연아 내가 잃었던 주권을 덜어 찾으리라. 수도 예루살렘의 국권을 되찾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아우성이냐. 왕이 없어졌느냐. 자문관들이 죽었느냐. 왜 멈푸는 여인처럼 멈부림을 치느냐. 수도 시연아 하기야 멈부림 치며 신음해야지. 너희는 이제 정든 거장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 호우 볼판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요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 살려내시리라. 원수이선에서 권조내시리라. 지금 많은 나라들이 노릴치러 멀려와서 시연이 역보는 모양을 우리 눈으로 보자. 하지만 요호와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 두들기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수도 시연아 가을 타작을 시작하여라. 네 뿔을 새로 만들고 네 굽을 러셰로 만들어 요로 민족을 박살나게 해주리라. 나는 백성이 고든 졸리품을 요호와께 바치렵니다. 그들의 재물을 온 세상의 주권자께 바치렵니다. 이제 너희는 몸에 상처를 내며 울부지져라. 우리는 족으로 포위되었다.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멍치러 얼굴을 오도마주리라.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헤마 너는 비록 유대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 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구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두간 잇날라 올라간다. 구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 요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리라. 그런 다음 남은 교래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면 구가 백성의 목자로 나서리라. 요호와의 힘을 잃고 구 하나님 요호와의 두넓은 이름으로 목자 너릇을 하리니 구의 힘이 땅 끝까지 미쳐 모두 구가 이루간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아수르가 초들어와 이 땅을 짓밟을 때 우리는 먹자 일곱을 세워 맞서리라. 장군 여덟을 세워 맞서리라. 그들은 아수르를 칼로 다서리리라. 칼을 빼어들어 담으로 땅을 다서리리라. 아수르가 초들어와 우리 국토를 짓밟을 때 요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선에서 살려내시리라. 살아남은 야곱의 후손은 요로 백성 가운데 끼워살며 요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이 되리라. 푸성기 위에 내리는 가랑비가 되리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사람이 뭐라고 하기를 기다리는 일 없이 내리는 비가 되리라. 한편 살아남은 야곱의 후손은 요로 백성 가운데 끼워살며 숲속 짐승들 틈에 나선 사자같이 양떼 가운데 뛰어든 젊은 사자같이 이리저리 오가며 짓밟고 찢어발그리니 구선에서 아무도 빼내지 못하리라. 노이가 한 번 선을 들어 원수를 치면 족구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구날이 오면 요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노이가 타던 말을 모조리 죽이고 노이가 멀던 병고를 없애버리리라. 노이 나라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여세들을 다 허물어버리리라. 노이가 부리던 마술사들을 없애고 점쟁이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노이 가운데서 새겨 만든 우상과 속상을 치워 다시는 선으로 만든 것 앞에 졸하지 못하게 하리라. 노이 가운데서 아세라 목상을 뽑아버리고 반석상을 부시어버리리라. 내 말을 고스르기만 하는 이 나라들 화가 나고 너염이 북받쳐 보라고야 말리라. 니가 육장 잘 들어라. 요호하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온도둑들에게 말해 보아라. 산악은 요호하의 런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떨돌은 귀를 기울여라. 요호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런고를 펴신다. 요호하께서 이스라엘이 제상을 밝히신다. 내 백성 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노이를 어떻게 했으며 노이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나는 노이를 애급에서 이끌어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 하던 데서 노이를 해방시켰다. 내 백성 이라는 것들아 모하방 발락의 꿈인 계략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띔 에서 길가리 이르는 덩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여호와 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높이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께 레벨을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본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성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마리 바치면 여호와 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고역 하기만 하던 죄를 보수려면 마다들 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보수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사람아 여호와 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종이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운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구 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구 이 이름을 오려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여호와 이 성읍에 지시는 서리 유다 지판은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천벌받을 것들 부정한 대로 부정축제한 것들을 나 어찌 영서 하겠느냐. 자루에서 웅토리 대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조 를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남을 둥쳐 치부한 것들아. 고짓말만 내뱉는 더시놈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노의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버려고 보둥거려도 빠져나갈 길이 없고 빠져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노인은 심어도 고두지 못하고 감낭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노인은 어무리의 정책을 따르고 그 아들 아하 왕조의 시종을 그대로 번다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노인을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노인을 저렁할 것이다. 미가 칠장 아 답답하구나. 여름과일을 따로 나섰다가 포도송이를 주우러 나갔다가 먹을만한 포도송이 하나 얻지 못하고 먹고 싶던 맘을 무화과 하나 만나지 못한 듯 이 나라에선 하나님의 운독을 보답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종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구나. 모두가 피에 먹말라 숨어서 남을 너리고 저마다 제 교리를 잡으려고 구물을 친다. 몹쓸 일에만 선을 대고 관리들은 값나가는 것 아니면 받지도 않으며 재판관들은 래무를 주어야 재판을 하고 집권자는 못대로 억울한 선고를 내리는 조금 낫다는 것들이 가시덤불 꺼리여 조금 바르다는 것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아 북녘에서 형벌이 떨어져 이제 당장 혼란이 일어나리라 이웃을 믿지 말라 보시라고 기대하지 말라 내 품에 안겨 자는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머니에게 고요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두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나만은 요호하를 우러르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다리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원수들아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고 저하지 말라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요호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날이 온다 우리는 요호하께 죄를 오뎠으니 요호하께서 우리를 보부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리시기까지 구분의 진노를 참고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이시면 구제야 우리는 눈이 열려 요태 헤어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구제야 원수들도 눈이 열려 노의 신이라는 요호하가 어디 있느냐 하며 빈정거리던 이를 오히려 부끄럽게 요기리라 원수들이 길바닥의 진흙같이 되는 꼴을 이 눈으로 보게 되리라 노희의 성을 다시 쌓을 날 노희의 국토가 넓혀질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아수르에서 애급까지 드로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 바다에서 조바다까지 이 산에서 조산에 이르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노희에게 어리라 국토가 이렇게 황폐해진 것은 도시놈들의 비행탓이다 이 백성은 남에게 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구집행이로 이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주변에 기름진 동산이 많은데도 우거진 습속을 헤매는 외로운 양떼를 구 옛날처럼 바산과 길로 아세서 풀을 뜯게 해 주십시오 애급에서 나오실 때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 힘을 자랑하는 여러 민족들이 보고 오한이 벙벙하고 기가 막혀서 지구멍을 찾게 해 주십시오 흘기나 할룬 뱀이 꼴을 만드시고 땅바닥을 기어가는 본래신세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배진료 조의의 여세에서 나와 부들부들 떨며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로 오게 하십시오 요호와 두려운 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무리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쁨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너여움을 꽃내 품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을 덜 익히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언갓 죄악을 부시어 주십시오 깊은 바다에 쓸어넣어 주십시오 한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야곱의 후손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고지도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선조들에게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ured